수민수 감사합니다. 김현중 알아요? 잘생겼어. 윤시윤. 잘생겼다. 홍석천. 그냥 괜찮다. 우리 잘 몰라요 지금. 나름대로 방송은 도둑밖에 안 해봐서. 네, 어쩌면 돼요. 사영희 씨. 집이 어때요? 왜 이렇게 팬이에요? 깨끗한 팬인데 뭐가 없어. 데코레이션 안 했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처음 본 사람들 많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일본 그럼 고향이 어디예요? 도쿄요. 그럼 완전히 혼자서 그냥 홀로 다시 놀아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여기서 정착하신 거예요? 네네. 처음 온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처음에? 3개월을 많이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어요. 여행경 이제 어떤 견문을 위해서 왔는데. 자리 아직 안 잡았어요. 여기 맨날 또 한 명 주려가면 유희 씨 좀 가고 제가 여기 하면 안 돼요? 잘해. 예쁘니까 다른 일이 더 많아.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밖에서 먹어요. 야채 같은 것도요. 한 면에서 먹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얌파 같은 것도 많이 사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남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가 해 먹을라니까. 간단하게 주방에 온 김에 주방 증거 좀 들어갈게요. 어떻게 잘 보느냐? 이렇게 간단히 보면. 살림이 너무 없어. 살림이 많은 이유도. 근데 많은 애들 이유도 없고. 라면, 카레, 치킨 타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퍼지면 퍼지면 아세요. 진짜 없네. 아 이거 냄새나. 아 이거 냄새 나. 아 이거 냄새 나. 아 이거 냄새 나. 아 잠깐만 되게. 신기하지? 왜 이런 냄새가 나요? 자기도 냄새 맡고 부안해가지고. 나는 염번에 인간적인 사위를 봤어. 뻔뻔한 탁월한 여성분이 아니라. 약간 신기했지.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앞치마에서 꼬랑내는 척. 냉장고 한번 볼까요 냉장고? 냉장고를 봐야죠. 냉장고는 뭐 있는지. 냉장고도 참 진짜.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 김치 있고. 아 잠깐만. 일본 음식도 많이 없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몇 개. 소세지. 과일 땅콩도 있고. 아 잠깐만. 일본 음식도 많이 없네. 제가 볼 때는요. 이 집은 자세히 보니까 형. 뭐야. 사유인 씨 밥보다 여기는 개밥이 더 많아 개밥이. 땅콩밥. 이게 뭐 먹을 수 있을까? 땅콩이 거의 산산 수준으로 썩었어요. 흑승이 형들처럼. 지금 썩어지는 것도 예뻐. 제가 뱉었어. 나 먹었는데 쓰다. 유리야 너 큰일만. 너 좀 더 꼼꼼하게 살아야 돼. 그러네. 유리야 너 여자 같지가 않아. 아니 집 밥 먹은 줄 알아야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는 밥. 아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집 생각나는 거? 집 생각나는 게 가리라이스요. 가리라이스. 가리라이스. 사실은 인도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일본인분들이 굉장히 또 카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카레라는 게 세계 3대 카레가 있어요. 인도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태국. 태국에서 건너와서 일본. 각자 맛이 좀 다릅니다. 일본 카레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쪽은 입맛이 좀 있죠. 그리고 니크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돼지고기랑 감자. 감자랑 볶음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일본 남자들이 난리 나요. 그래? 여자가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남자 보실 때 말해야 돼요. 니크자가 만들 수 있다고. 일본에서 남자분들이 그러면 여자친구를 고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요? 요리를 잘해야 된다든지. 요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애교가 많아야 돼요. 일본 남자들이 애교를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라. 이런라. 언니 일본 남자한테 이게 없으시나. 그게 애교야? 우리 저 저 석선 씨 집에 갔다 왔어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아나요? 그래서 요리를 좀 해서 왔어요. 맛 좀 보시라고. 진짜요? 다 같이 먹자고. 한국 음식? 홍석전 노하우로 만든 음식이야. 이게 뭘까요? 한번 맞혀보세요. 이게 뭔지 아무도 못 알아맞혔거든요.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요? 한입 비아먹고. 좀 질기죠? 뭘까요? 지우기 같은 맛이 같네요. 좀 질기는 너무 같죠? 평소에 맛집 많이 다니잖아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욕 괜찮아요. 냉정한 서열이가. 근데 괜찮은데. 괜찮은데.